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고 중국 경제의 약 30%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중국이 망하고 붕괴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주석인 시진핑이 최장암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려 1500년 전 중국의 당나라 시기 중국의 미래를 예측한 예언서인 추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중국의 고대 예언서 추베도가 어떤 것이고 또한 중국의 붕괴를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추베도 예언서는 당태종 때 금서로 지정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신비로운 예언서로 중국의 많은 예언서 중에서 적중도가 상당히 높게 미래를 예측한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이 예언서는 고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으며 추베도는 보통 그림과 글을 사용하여 예언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상징적이고 암호화된 방식으로 전달되어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억측과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추베도는 중국 당나라 태종 이세민 시절 천문가이자 예언가인 이순풍과 풍수지리 전문가인 원천강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그림과 글로 표현한 총 60가지 예언서입니다. 현재 이 예언 중 55가지가 적중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나라의 여왕제가 나타난다는 예언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왕제인 측천무후의 출현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이로 인해서 당태종이 금서로 지정하는 등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켰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남은 것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56번째는 중국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 양대 세력이 거세게 붙는 형국인데 이 양대 세력이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이라는 설과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붕괴가 시작되고 망한다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중국의 여러가지 상황 즉 정치적으로 점점 세계로부터 고립이 되고 있으며 경제 또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정황들로 볼 때 중국의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고 실제로 예언대로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베도는 또한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예언을 했는데 잠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날아다니는 것이 새가 아니고 헤엄을 치는 것이 물고기가 아니고 전쟁이 병사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전쟁은 기술의 전쟁으로 끝없는 죽음의 연기와 버섯이 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하늘의 비행기와 바닷속의 잠수함 그리고 병사들이 전쟁을 게임을 치르듯이 한다는 암시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이러한 그림의 내용을 3차 세계대전으로 보고 있으며 물고기와 새는 잠수함과 전투기를 의미하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후티반군과 이란의 미국에 대한 도발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마저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대한민국에 도발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심상치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풍수적으로 구운이 시작된 현재는 주역의 괴상으로 볼 때 불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불의 기운은 또한 전쟁과 무기, 화력을 의미할 때 앞으로 20년간은 전지구적으로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붕괴로 인한 남북통일과 중국과 대만에 전쟁 또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중국과 북한과 같은 악당들이 하루빨리 소멸되어 세계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이 되어 강력한 선진강국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